나 이거 새로 사... 저리 가라고 했잖아! 형, 준비됐어? 형, 준비됐어? 이해했어. 과거로밖에 안 되나 봐. 미래... 미래는 어떻게 가는 거지? 아, 동네! 형! 스물... 스물내시면... 미래로... 미래로 가는 걸... 형! 뭐야?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... 아닌가? 아, 예, 예. 예, 형님. 아, 예. 지금 소프카 준비됐습니다. 아, 예. 바로 그걸로 갈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아이디어한테 국밥만 줄이 안 왔더라도... 미래로 안 왔을 텐데... 물론... 이곳 2020년이... 20년 전 세상보다 재미는 있다. 잠시 빌린 스마트폰 같은 것이... 특히 그렇다! 여보세요? 어... 어딘데? 나? 나 여기... 시청률 7번 출구 치즈웨이브... 몰라, 맛집이래. 어딘데? 어? 야, 뭐야? 뭐... 뭐죠? 뭐죠? 예전 세상에서도 들어본 적 있었던 인터넷이란 걸로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알아낼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. 엄마, 아빠는 어디로 간 걸까? 내가 자주 가던 공원은 왜 사라졌을까? 어? 저거 우리 엄마 건데? 엄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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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야! 너 그거 살 거니? 저 돈 있어요. 2,000원? 2,000원? 부모님 모시고 와, 부모님. 2,000원으로는 안 돼. 저도 혼자만 할 수 있어요! 아이씨... 어? 아이씨... 아이씨... 요즘 것들은 진짜... 그럼...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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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아이씨... 외로운 야 너 누구냐? 처음 본다 여기 우리 구역이거든 좀 나가줘야 되겠는데 나는 몇 살이냐 우리 용띠인데? 너는? 나 양띠인데 양띠? 약해 빠졌네 형님 우리보다 어린데요? 어린 것이 꺼져라 뭐? 어린 것? 꺼져라? 이 동네 자식들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지금 무슨 시간? 잠교육 타임 뭐야? 아이언맨이야? 아이언맨이 뭐지? 형님 괜찮으세요? 형님 괜찮으세요? 야 맛있는 거 좀 사줘라 요즘 것들 꼬마야 부모님 어디 계셔? 밥은 먹었어? 너 피자 좋아하지? 아저씨가 피자 맛있게 하는 집 아는데 같이 갈래? 누구세요? 싫어요 아저씨 따라가면 좋은 일 많이 생길텐데 싫어요 안가요 아 저리 가세요 아니야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어 안해요 싫어요 저리 가요 하지마요 하지마요 도와주세요 하지마세요 그거 주세요 아저씨 따라오면 이거 줄게 주세요 저리 가세요 따라오면 준다니까 저리 가세요 어? 응? 야 꼬마야 미안하다 아저씨가 이거 새로고 찾아 내가 저리 가라고 했잖아 제발 아저씨 아저씨 어어 아 회장님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시절의 회장님을요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다음주 목요일 쿠팡차일드3도 기대해주세요 봐주실거죠? 이번에도 안봐주신다구요? 내가 내가 사망보라고 했잖아